산토리니 산토리니는 그리스의 섬으로 지중해의 위치에 있습니다. 그 아름다운 풍경과 아름다운 건축물로 유명합니다. 산토리니는 화산 폭발로 인해 형성된 섬으로 그 결과로 생긴 절벽과 아름다운 해변이 유명합니다. 산토리니의 대표적인 도시인 피라는 섬의 중심지로 아름다운 전망과 쇼핑, 레스토랑 등이 있습니다. 피라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이아라는 작은 마을을 볼 수 있습니다. 이아라는 산토리니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로 그 아름다운 건축물과 절벽 위의 집들이 유명합니다. 산토리니에서는 해변에서 수영하거나 보트 투어를 통해 섬 주변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섬의 역사적인 유적지인 고대 티라나 와인 양조장 등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. 산토리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지 중 하나이며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적인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. 산토리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지 중 하나이며 사람들을 사소적인 기능을 통해 섬, 산토리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지 중 하나이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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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ening bell, Evening bell How many a story you could tell A beautiful moon, And that sweet time When does our hour Ears soothing chime Those lonely days They have passed away And many a friend I'm sad to say Where they are now I cannot tell No more to Him, Evening bell You can make your dreams 아멘 me e f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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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